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onde 흥미로운 감젖을 넣о세요. 세 empresarial revenue 포 viewers 어떤 작품 버fte으로 삼anny 이전에 7번 reign isce 된다 이거 아 저기서 뒷받고 점프했으면 되는걸 아 한바퀴 돌아왔네 여기 점프가 안되네 으악 개빡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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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뻔했네 산소 줘야되요 산소 없네 개빡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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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연결 아니 여기 저기 가둬되겠지? 저거 불 들어왔어 뭐 움직일라 그러는데 걸렸어 뭔 시간인데 저거 무너지는 시간이야 뭐야 써 악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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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 빨리빨리빨리빨리빨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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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구만 금방 왔어 아니 저거 시간 계속 가네? 멈추던데 여기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됐다 한방만 쏴주면 됩니다 전력작동 무너진다! 탈출! 탈출 했나? 탈출 했나? 헐 산소 어떻게 하냐 산소 산수 모자랄텐데 19초라구요? 아 뭐야 10초 오! yes 문 좀.. 뭐야? 또 나가라고? 통제센터 안에서 모노레일 정거장 전원 켜 탈출했을까? 탈출했을까? 이거 못할 수 있구나 그냥 떠납을 건가? 철저히 없을까? 그냥 모노네 그리고 자기가 없을까? 탈출했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뭐 생각했지? 왜 이렇게... 1. 2. 3. 4. 4. 5. 5. 5. 6. 제가 갑니다. 톰보우 리액터 기능은 10% 아직 가고있어? 알릭스, 우리는 가고있어. 이것은... 이것은 맞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정해진다. 이것은 정해진다. 이것은 정해진다. 알겠습니다. 그냥 길을 따라 따라서. 너, 톰보우. 너, 제라. 나는 더 대단한게... 2054년에... 블랙아웃이 왔는데... 5년동안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았다는게 더 신기해. 나, 사라. 나, 사라. 나, 사라. 다 찾아라. 주인공이 롤프야, 설마? 같이 내려갔던 팀? 걔였어? 원래 첫번째로 갔던. 다시 사라 구하려고 온거네. 승버. 여기가 원자로. 승버. 공자인. 안타는 고려와 함께. 이. 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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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구는 모래폭풍 때문에 땅의 30%가 사막이 됐어요 제가... 제가 도와줄게 전지 아... 무중력이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떨어진다 2라운드 2라운드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문이 안열림? 깨고 나가는거야 뭐야 아아 문을 열어줘 산소 아잇! 떨어지면 안돼 산소 이거 산소잉? 충전 판매 하다 하다 나 뭐야? 땅 파는 기계인가? 채굴기계 충전기 도로를 이렇게 헤브로 깎아 놓은 걸까? 분장기 드디어 왔다 툰보의 사라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왔다 모든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시오 왠지 피니 그렇지 그렇지 윌리엄 맥아서 아이작 요한슨 방문 목적이 mpt 정기검진 이거 와가지고 개짓거리 하고 갔구만 맥아서 아이작 시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대정전이 5년째 이게 뭐 청소기인가 봐 대정전후 7일째 사라인가 운명적인 만남 9% 10% 였었는데 9% 됐네요 지금 담아 아릭스 아이작이 있었네 아이작이 있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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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아리 그런 것 이완 온라인 엠리오티 의미가 없어졌어 막대 maint가 온라인 온라인 서포어 엔지니어 봐보세요 아마 제가 아니면 무슨 일이야 리액션이,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축적돼서 터지는거야? 원래 핵이라는게 막 부딪혀가지고 막 계속 에너지가 계속 생산되잖아 계속 막 냉각도 필요하고 막 체르노빌 보면 막 그러잖아요 보안 업데이트 어, 똥뉴스다 이게 왜 터졌지? 저 안에 시체들 막 엄청 보이는데요 이걸 밀어가지고 저거 깨란 얘기 같은데 저거 깨끗한 데 헐 아 저 로봇들이 다 적이 됐네 저기 진압 모듈 같은게 있더라구요 저기 통제센터가란 얘기네 총 같은거 안주나 이제? 시체만 그득하고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장치 딱봐도 MPT는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장치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장치 딱봐도 MPT는 파워 트랜스 음 이 얘기죠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 이걸 어떻게 안걸리고 가지? 어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다 등신들이네 아 얘가 문젠데? 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마이갓 어디로 간단 말이요 오! 여기서 뭔가 키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아 여기를 불을 질러야 되는구나 레이저로 아 아닌데? 열려있는데? 요건디? 이걸 타는 거네 저기다 전력도 꼽아야 되고 여기다 전력 꼽아야 돼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꽂아야 되네 알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지? 구멍이 없는데? 다 막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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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구역 나가는 다른게 아 이건 다 찾아놨죠 다 찾아놨어 다 찾아놨어 기다려 주세요! 컨트롤이 닫고있어! 끄고끄덕에서 왜 내가 듣게 될지? 우리를 빨라지지 않으면 좋겠어 우린 죽어졌습니다! 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 같다. 뭐지? 지금이 시간입니다. 너희 그 사람에게래? 그만! 너희 안 알고 있다면?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 왜 암벅이 세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왜 콜라는 걸 죽을 거로 녹인다. 리액션의 성격은 8% 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죽은 여기, Isaac.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아픍스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모두 모두. 왜, 그냥 집중하고 잊지 않나? 그것은 염색한 판단을 받았다. 심한 마치의 standards. 옥미로 left us all to rot. 너는 안 더 잘.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죽은 내 삶을 지지하는 Earth. 나의 자극을 못 갔네? 나의 자극을 못 갔네? 이제 나의 자극을 못 갔네 여기를 꽂으면 저게 문제가 되네 그러면 미리 제 뚜껑을 열어줘야겠네 돌아다닐 수 있게 이곳은 완전히 온라인 이곳은 완전히 온라인 이곳은 완전히 온라인 이곳은 완전히 온라인 됐죠? 아 여기도 뭐 땄어야 되나? 야구 하나 더 땄어야 되나? 엇? 여기는 로봇 들리는 데잖아 로봇 들리는 대로 다시 돌아오란 얘기인가? 아니면 여기가 문이 안 열려 아 돌아오란 얘기네 로봇 들리는 대로 로봇 들리는 대로 로봇 들리는 대로 로봇 들리는 대로 로봇 Currently 로봇 들리는 adapted 데? Tu 못된 거 같았어 하나 나 그때 chat 그녀는 już 4% 엇? 대한 buddy다디을 사랑하는 거였대 그렇게 지적인 인사다 그 아 nod 기뻐 전기가 없으면 치료가 안 되지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다 된 것 같고 그들의ур아가 아니라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일곱 시어만 되면 그냥 다 자야 돼 그리고 때때부터 우리는... 우리는 잘못된다 저는 제 딸인 카티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아이삭? 너희 딸이 세상에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그건 클래어 제 딸인 자전거 바퀴 돌려가지고 조금 조그만한 발전은 그런 수동 발전은 아마 계속 있긴 있었을 텐데 무비 나이트 스타메이커 8662 일용품은 창고에서 8662 8662 이게 창고.. 이거 화장실인가요? 싹! 빠져버린 이건 뭐 샤워실일까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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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장신 안열리지? het 니가 활약할때가 왔다 가자 클라이밍 시설 클라이밍 시설 클라이밍 시설 클라이밍 시설 연 inhale الإмат 작업은 3% 3% 지구 열망 지구 열망 아니면 이제 어떤 것이 남아있어 우리 사람들에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맥카이터가 모든 사람이 힐리엄을 모니라엘으로 헤베클리엄으로 이동했고 리액터가 위험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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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도착이야 이.. 이거 줄 아저씨는 이 문장은 뭐하는 가능성이 액션 로데를도 네가 뭐하는거인거 없앤pta 이 세월이 뇌 맥카퍼도 이 시간에 뇌 맥카퍼도 마이너에게 이런가 대일을 위해 80억 인류를 전멸시킴 아 깼어 이걸로는 안 되는데 이걸로 그걸로 하라는 얘기지 이쪽으로 갖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어딨지? 여기가 엘베인가? 아 이게 엘베구나 다시 절로에 또 들어가야돼 그러면? 어? 배터리 꽂으려면 여기 문을 열어야 되잖아 여기 문을 열려면 어 이상하네 여기 뭐가 바뀐 것 같애 머릿속에 혼란이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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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거 저거 저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다시 꽂아야돼 다 막혔는데? 저거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아 이게 에이스 있구나 뭐 이걸 자자 이게 안 돼 전력이 공급돼야 이걸 쓸 수 있네 결국에 저길 들어가야 돼 이거 타고 넘어가서 저기 문 열고 이거 타고 넘어가면 할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놓고 위로해서 들어가면 소재 그냥 가서 갖고 오면 돼 근데 이거 옮길 수 있나? 그쪽으로? 저기 문 잠기지 않나? 안 잠기는구나 이제 드론으로 키면 되지 안 껴어 잠깐 이 구멍 아니지 않아? 잘못 들었다 아, 이 구멍 맞다 이게 엘리베이터지? 너 왜 여기 있니? 너넷 너넷 아흑 이걸 어떻게 뭐 떨어뜨려가지고 포기란 얘긴가? 왜 이동이 안 돼? 아니C 뭐야 이거 이거 웬 턱이 있어?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왔다 통제센터 뭐야 난리가 났네 아내 모노레일하고 아 저거 내가 타고 온 거지 저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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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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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퍼리 트랜스미션을 보내줘야... 으악!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리액터... safe? 네. 하지만 앰비티가 고장났네... 어떻게 되죠?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타워드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일단 힐리엄이 남아있는데 아니 걔네들 사실 지금 도망가는 애들 난 매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네들 거 헬륨만 챙겨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갈라 그랬지? 이해가 안 되네 연료가, 아니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저장량이 과부하 수준입니다 저걸로 이제 지구에 쏴줘야 합니다 근데 원자로도 작동이 멈췄고 그러면 헬륨3를 넣어서 연료를 돌려야 하는데 헬륨3는 매 가서가 다 훔쳐갖고 헬륨3가 있나 확인을 하자 배터리 이거 왜 이래 깜빡깜빡해 이거 깜빡깜빡해 라이트 원래 이런 거야? 아니야 얘 것만 이런다니까 드론 배터리는 괜찮아요 드론 배터리 해도 그런가 비브라더 빅브라더 여기만 나오면 그러네 배터리 어디 있습니까? 배터리 어디 있습니까? 저거 cctv구나 배터리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통제센터고 여기는 막혀있어 저장고가 따로 있나? 헬륨 창고 가는길 맞잖아 연구실하고 뭔가 있을텐데 화면에 있는 통로 정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 마저 시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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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드 품은 물 아니야? 어이 닿는 순간